1차기 어디가? 빠르다 뭐야? 한 팀인데? 1층으로 내려갔다 잠깐만요 하나 더 있다 때리지말라 때리지말라 뭐야 또 바뀌었어 두 팀인가? 뭐야? MR 집안에 특퇴 환자를 보였었는데 갈 준비됐음 전 이미 가고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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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력을을 받는다 실력을 받는다 발사는 유리하우스 발사는 연구로 적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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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별 잘하자 이 자식아 이쪽으로 빠질게요 빠지죠 자기가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라 아 이제 쪼개지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라 아 하하하하 티렉이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탄이 없네 아 다음 아 아 아 아니 아니 뭐 있나 보려고 얘네가 일로 올라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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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좀더 늦어요 좀더 늦어요 아하 여기까지 구치 갔네 저기 레버궁도 있고 여기다 어디가? 피우고 호붕이 힐 우리 뒤편에 나이스 제 쪽에 있어요 아프아웃 얘네 피 가고있고 올라갔고 빨갛고 이거 있나요? 그 비싼거 한 방에 다 채는거 거 개는 없어서 에스 아 나 내꺼 둘이? 여기 여기 어어어 잘해 아 에판이 있네 땅이 많네 레벨 3 레벨 3 레벨 3 2,48K 오 너무 많다 개다는데 너무 난데 제작기 두개 떨어져있네 어? 저거야 거짓말 담배 웃겨 여기 앞에 사운드 뭐야 진짜잖아 아 내 막타 이런 오오 자식아 맨하야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어 왔어 자식 걔 무서워 진짜 끌고 싶은데 Q 쓰고 긁어볼래요 씨앗 가리고 저기 갔다 화나는데 도래 가는 중 도래 가는 중 도래 가는 중 앗 필드 앗 필드 앗 필드 캠프 처음 봤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달달하다 자켓 택사노스 하는 이유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레이브 어 고맙고맙고 미슬라나 애들 어디 숨어있을까 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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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자야 손자야 아니네 애들 있어 오우쉣 라야 크레이브 둑백이 고지네